제 목소리 제 목소리 들려요? 제 목소리 들려요? 안 들리시고 형 저 형한테 놀러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밑줄 쳐진 거를 조금 강조해서 안 돼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 저 심심한데 형한테 놀러 가도 돼요? 읽고 오라고 해서 다 읽고 오긴 했어요 첫 방이네요 안 떨려요? 긴장 안 됨? 형 저 심심한데 형한테 놀러 가도 돼요? 이렇게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BTSB 박동수 되게 빨리 듣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할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 했어요 너무 떨려 울 수도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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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리 바라사로 저 심심한데 형한테 놀러 가도 돼요? 이렇게요. 저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놀아도 돼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이고요. 저는 스페셜 별밤지기 박효신. 저는 BTS의 뷔입니다. 오프리 너무 좋습니다. 호우! 별밤 부엉이들 부엉 부엉. 저는 BTS의 뷔입니다. 와.. 출연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딱 기회가 돼서 DJ 한 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안담이 너무 좋은데요? 잠든 너를 안아주기 MBC She's the worm 우리말로 해석하면요 1개꼬 5구의 경복 나무동야우와 나라 김인아의 별이 빛나는 2개꼬 2개꼬 3개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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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가 정말 많이 참 저는 이 곡을 들었을 때 위로가 정말 많이 됐어요 형 첫 방 긴장 안 돼요? 안 떨려요? 이렇게 보내긴 했지만 형 나도 할래요 하고 잘했어요 되게 잘했는데 온라인 커져난다 공공밥이 뭐야? 밥 이렇게 흰밥 공공밥 먹으랴 머슨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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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별이 빛나는 밤에가 아니라 별이 우당탕콩탕 하는 밤에 저는 스페셜 별밤지기 김태영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온라인 sowie Woo 풍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냥 신비로 한 번. 신비. 가보겠습니다. 그래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갈게요. 왜 자꾸 다 바깥에 계세요? 안에 계셔야 되는데. 원래 여기 안에 계셔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디즈니. 오늘 진짜 진행하는 거. 저는 제가 사투리 하는 줄 알고. 저 대구 친구한테 연락해서 사투리 또 배웠거든요. 진짜 사투리를 까먹었어. 우리 박효신 좋아한다 않겠나. 우리 박효신 좋아한다 않겠나. 지혜가 올라가고. 대부는 앞에 올라가고. 이번 주에 라디오 한다 카던데. 이번 주에 라디오 한다 카던데. 시간 나면 들어보든지. 사투리 안 쓴 지 10년 넘어가죠. 2부에서 해볼게요. 3남매주원 마시고 내어누상입니다. 속상한 일 때문에. 이따 입을 차지 말고. 이 곳에서 행복해지자. 이렇게 하는. 스페셜 별밤지게. 김태형. 저의 멤버가 계십니다. 대형 씨, 나이스! 조금 그래도 긴장이 간 것 같아요. 배우 강동원 씨와 별빵 주대석 함께합니다.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문을 하나 만들자 너의 맘속에 다 깬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곳이 기다릴 거야 믿어도 괜찮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전 보험입니다. 아이고... 아, 부담했는데 느끼는 거구나. myself 알겠습니다. 정확한ida 확신이 많아서 넌 남은 날을 내는 날 남짱한 물건에 바꾸대를 던지고 나서 말했다 3,900원입니다 말없이 카드를 내민서 김에게 아직 느끼게 소리가 전부다 아니, 전부였다 시간나면 들어보든지 게임 좀 고마워 짜증... 짜증난다는 말 취소 그 남자의 하루 틈 밤 11시 33분 오늘 전쟁이니까 태양님 아니, 저 너무 실수했어요 아니, 연습할 때보다 잘했어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저 너무 좋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고 자작구리한 그런 나쁜 것들 조금이라도 날아가셨다면 저는 이 라디오 너무 성공입니다 우리는 매일마저 얘기해요 나는 너무 몰라서 나는 그 사진은 이리 좀 더 잘했어 이거 약간 밑쪽에 눌려진 거 이 쪽에 눌려진 거 이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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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박효신씨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뭔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정말 많이 긴장을 했거든요 정말 많이 긴장을 했는데 오늘은 긴장을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이제 동원씨와 형진씨와 효신씨랑 이렇게 4명이서 같이 뭔가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가 효신씨 어땠나요? 너무 좋았어요 아 네 너무 좋았다네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다네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에 대장부엉님과 같이 이렇게 한번 나오기를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